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학계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지원입니다. 일단 35회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좀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주관적인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35회 시험의 학계론의 난이도는 작년 34회보다는 조금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33회나 32회와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난이도 중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이 24회에서 60점을 맞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긴 해요. 잠깐 좀 이제 35회 시험 나왔던 거에 총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35회 이렇게 대비하자로 봤을 때 문제의 단원별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언제나 좀 변화됐던 것이 투자론이었죠. 투자론. 투자론 하나만 올해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34회에 좀 많이 출제되어서 35회도 많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투자론이 3문제 출제되면서 전체 난이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데 있어서 출제자가 썼던 건 총론에 일단 어려운 문제를 제법 두 문제 정도를 추가해서 초반에 좀 어렵게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론에 두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평이했고 경제론도 사실 기존에 있는 문제와 평이하게 나왔고 시장론과 정책론 이 단어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답이지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5초컷 10초컷 이런 얘기하죠. 딱 답이 될 수 있는 단답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장론 정책론이 난이도를 많이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투자론은 원래 좀 쉽게 나와도 좀 어렵게 느낌이 오죠. 금융론도 평이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개발관리론에서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난이도가 가장 높게 올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로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는 역시 기준에 개발관리는 좀 쉽게 나오죠. 그렇게 평이하게 나왔고 감정평가는 좀 어렵게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감정평가를 마지막 중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 이제 알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쉽게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하나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좀 다르게 문제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응용 문제가 좀 나왔긴 했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라면 어 답이 없네 뭐가 문제였을까를 한번 해석해보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단원별 구성은 골고루 나왔고 투자론만 적게 나와서 전체 나이도 좀 낮아졌고 계산 문제는 아홉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계산 문제도 역시 하나 개발관론에서 비율 임대차를 뺀 나머지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숫자만 바꿔서 유사하게 나왔고 몇 문제 정도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스킵해야 되는 문제 이용도 있겠지만 딱 우리가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서 풀겠다라고 했던 공식을 대입해서 쉽게 찾는 문제가 적어도 네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의 가장 큰 관건은 계산 문제를 네다섯 문제를 네 문제 이상을 풀어냈다라면 이게 10점이죠.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산 문제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변 없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언제나 열여덟 가지 유형 중에 열 개만 내가 정확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네다섯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를 보니까 난이도는 역시 선생님마다 좀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상의 문제가 아홉 문제, 난이도 중의 문제가 열일곤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가 열일곤 문제인데 이 난이도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마다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제법 많이 돼요. 여기에서 한 7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중이냐 상이냐 이렇게 변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난이도 중하의 문제가 이렇게 30문제 이상 나왔다는 건 전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았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자 36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35회를 바탕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36회 역시 계산 문제가 언제나 4, 5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됐나 작년만 유난하게 제가 그런 예상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가장 역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전에 계산 문제 해봤자 시험장이 못 푸니까 아예 계산 문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은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이번 문제가 나왔고 역시 4문제에서 5문제는 그냥 딱 1분 안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계산 문제용을 잡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학교론의 특징이 될 것 같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학교론 역시 좀 개론이다 보니까 다양한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건 뭐 개론 특성상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긴 하죠. 자 3번에 지문의 키워드를 통해서 정답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키워드 사실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이번에 망했어 어렵게 나왔어 모르는 게 많이 등장했어 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실제로 집에 가셔서 차분히 답을 체크하셔서 맞춰본다라면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게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1, 2, 3, 4번 지문이 어려운 거 특히 또 시험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도 시험 범위에 벗어난 지문들도 등장했는데 마지막 4번, 5번에 이거 나오면 틀리지 이거 나오면 맞지 라고 했던 지문이 명확한 지문들이 이렇게 뒷부분에 많이 걸쳐져서 옳은 걸 찾을 때 키워드를 정확히 알면 내가 나머지 지문은 모르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좀 수월한 문제가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기출 지문 특강에서 많이 연습했죠. 이거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된다. 이게 나오면 맞고 다르게 나오면 틀리다.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쉽게 답을 찾는 거 나머지 지문은 몰라도 상관이 없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준비가 됐다면 충분히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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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